자, 이제 2부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기초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그래서 투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올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전체적으로 한번 전망 한번 해주시죠. 작년에는 임상 실패라든가 임상 진전이 안 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커진 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서 이번 연도에는 옥석 가리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좀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1월에 ABL 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와 좋은 딜을 하면서 스타트는 좋았어요. 그러나 이전부터 조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기업들의 임상 중단 권고나 임상 실패가 조금씩 나오면서 이게 맞물려서 또 제약 바이오 산업 자체는 안 좋은 거 아니냐 역시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하나 좋은 회사들이 분명히 있고 좋은 딜이 나온다는 거는 글로벌리 인정을 받을 만한 기술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산업 자체는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텍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회사들은 더 좋아질 수 있는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 회사 같은 경우는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 계속 매출 타격이 컸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오미코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가 조금 가능해진다면 매출 회복폭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한테 좀 친숙한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학약 기반의 어떤 그런 전통 우리 제약사 이 제약사들 중에는 좀 우리 강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들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회사 중 하나는 SK바이오팜인데요. SK바이오팜은 저형적인 제약사죠. 사실 자기들이 후보물질 단계부터 FTA 승인까지 받아낸 우리나라 첫 신약인 거죠. 뇌전증 신약이 세노바메이트를 개발해낸 뇌질환 전문 회사이고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 중에 있고요. 저는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거의 처음 봤다라는 그런 프리미엄을 주고 싶어서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약의 퀄리티도 글로벌 빅파마들이 만든 개발해낸 뇌전증 신약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훨씬 좋아요. 좋다라는 게 우리가 더 좋아하면서 우기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그것도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기네 약제에 대한 약효를 증명할 때 내는 논문의 수준, 동농문지의 약물의 약효를 증명해내면서 좋은 약을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직접 영업, 직접 판매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항암제 도입도 하면서 제약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좋은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현재 좋아하는 회사 중에서는 보령제약과 대원제약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전통제약사가 사실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재미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력이 받쳐주면서 플러스 알파로 오픈이노베이션이나 다양한 신성장 동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령제약과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영업력이 굉장히 좋아요. 보령제약은 항암제 영업력 1위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호흡기계 영업력 1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두 회사 모두 주가가 부진했어요. 그 두 회사만 부진한 건 아니고 제약바이오 센터 자체가 많이 부진했는데 제약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타격도 있었고 어느 정도 낙폭과대가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대원제약을 지금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호흡기계 영업력 1위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이 가장 컸던 회사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가서 일상생활 회복이 된다면 그런 제약사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mRNA 관련해서는 좀 자세히 봤으니까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는 관점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신기술들 그리고 이제 그 기술들과 관련된 국내 바이오텍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mRNA 이전에 RNA 관련해서 가장 많은 투자와 관심을 받았던 RNAi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글로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CNS, 뇌질환 쪽 기술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BBB, 뇌장벽 투자 기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AI 기술을 도입한 헬스케어 쪽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NAi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RNAi라면 RNA Interference, 그러니까 RNA 간섭인 거죠. RNA를 간섭하면서 mRNA가 신호를 전달하면서 단백질이 나오기까지 단백질을 형성하는 것을 막아주는 유전자 발현 자체를 막아주는 게 RNAi 기술의 중심이다. 그리고 중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어려우니까 조금 정리를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했으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DNA의 유전 정보를 mRNA가 리보솜으로 전달을 하는데 지금 염기 숫자가 이렇게 단출한 마이크로 RNA라든가 short RNA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mRNA의 유전 정보를 변형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병증이 발현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기술을 RNAi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RNAi 자체가 RNA 종류라기보다는 현상의 하나인데요. 말씀해 주신 게 맞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내가 발현시키고 싶어하지 않은 유전자를 그냥 발현시키지 않는다. 내가 원하지 않는 단백질을 억제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진단을 하거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 중에는 RNAi 관련해서 가장 가능성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RNAi 관련해서 가장 헌두인 회사가 두 회사가 있는데요. CDMO 관점으로 보실 때는 ST팜이 있는데 ST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캐파시티로만 따져도 올리고 생산 그러니까 RNAi의 원료약품인 올리고를 생산하는 회사로 따졌을 때 글로벌 3위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팜은 아까 말씀해주신 RNAi의 RNAi라는 현상을 유도하는 SI RNA라던가 안티센스 RNA라던가 그런 관련된 RNA 기술을 만드는 올리고를 생산하는 CDMO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RNAi 관련 기술들이 증가하고 있고 파이프라인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주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파이프라인이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mRNA보다 RNAi 관련 기술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RNAi 관련 기술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후기 임상으로 들어온 파이프라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 3상부터는 대규모 임상이라서 수주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DMO지만 성장성이 있는 CDMO이고 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올리고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빅파마가 내가 하겠다 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굳이 빅파마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에 CDMO 사업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벅 빅파마들과 많은 선수주 계약도 해놓았고 앞으로 지금까지 15년의 트랙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CMO CDMO CRO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 투자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이제 CMO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의약품이라던가 백신을 완제의약품으로 대신 그냥 위탁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CDMO는 원료까지 만들어주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RO는 아예 별개의 문제인데 CRO는 그냥 임상을 대신 진행해주는 사업군이에요. 그래서 뭐 CMO CDMO랑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M은 매니팩처링이고 D는 디벨러먼트 개발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R은 리서치 이를테면 임상을 대신 연구해준다든가 임상위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BBB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러니까 혈액 뇌장벽 의 약자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CNS는 Central Nervous System 중추신경계통 보통 중추신경이라고 하면 뇌척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질환 쪽 약을 CNS 계열 신약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AI 스크리닝은 AI 기법을 동원해서 어떤 신약후보물질들의 범위를 좁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BBB 투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기업을 좀 보고 계세요? 일단 BBB 투과라는 뇌장벽이라는 게 굉장히 두껍고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수용체에 항체를 붙여서 뇌장벽을 열어줘야만 항체 그러니까 치료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통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뇌에 많은 약의 약물을 넣게 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과율 자체를 높여줘야 적은 약물로도 높은 효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BBB 셔틀 뇌장벽의 투과율을 높여주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당연히 이 기술이 각광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알차이머 치료제와 파킨슨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알차이머 치료제가 작년에 나왔으나 효능 논란과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팔리지도 않고 사실 유럽은 승인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바이오젠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바이오젠의 아두카노맙 같은 경우는 작년에 FDA는 승인을 해줬으나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뇌장벽 투과도가 낮아서 효능 논란이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BBB 투과를 하는 BBB 셔틀이라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바이오젠의 아두카노맙이나 일라일리의 도난의 맘 같은 경우 둘 다 알차이머 치료제의 선두주자인데도 불구하고 단일항체예요. 단일항체 같은 경우는 뇌장벽을 투과하기가 좀 힘들어요. 항체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뇌장벽을 투과하기 힘든데 BBB 셔틀 첨가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BBB 셔틀을 두고 위쪽에 치료제의 항체를 붙이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BBB 셔틀로 뇌장벽을 열어주고 위에 있는 뇌장 뇌질환 타겟의 항체가 뇌장벽 안으로 투수되면서 치료제가 바로 전달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이 최근에 사노피와 파킨슨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ABL 바이오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가 1월에 총계약금 1조 2천억 원 정도의 선급금만 단기 마일스톤 플러스 선급금 해서 11% 정도까지 받았거든요. 그게 1540억 원 정도까지 받았는데 국내 수준으로 그 정도가 포스트코로나로는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 거랑 별개로 이렇게 빅파마와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 기술에 대한 레퍼런스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다른 기업들과의 계약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로는 최근에 글로벌 딜 추이 중에 뇌질환 쪽 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차이머 치료제나 파킨스 치료제가 단일항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BBB 셔틀을 접목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후 좀 업사이드가 커질 수 있지 않나 뇌질환 쪽은 언맨니즈 미충족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성장성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스크리닝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AI 스크리닝으로 이제 보시면 AI 플랫폼 기업 중에서 가장 크다 그리고 많은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많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할 만한 기업은 이제 곧 상장 예정인 루닛이 있고요. 루닛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의 투자도 받았고 글로벌 VC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이에요. AI 의료를 하는 기업이고 그 외에 지금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신테카바이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테카바이오는 2019년 IPO 상장 이후 1회 1건이었던 파트너십이 작년 기준 11건까지 많이 늘어났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군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한미 그리고 JW 중해제약 MOU를 체결하면서 AI 스크리닝을 쓰고 그 차후 찾아낸 후보물질로 차기 계약이 가능한 그런 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신테카바이오가 작년 말에 잠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 관심의 중심에는 신테카바이오의 AI 플랫폼을 사용해서 찾은 후보물질이 완전관해가 나왔어요. G 실험에서 완전관해를 보였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걸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동사의 AI 플랫폼으로 찾은 후보물질이 G 실험에서라도 효과를 냈다는 것은 그 AI 플랫폼의 유효성을 확보한 거거든요. 어찌 됐든 이 AI 플랫폼이 좋은 후보물질을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신테카바이오가 IT는 확실하고 BT는 성장 중인 회사가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파트너십을 많이 체결하고 있다는 점과 동사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찾은 후보물질이 효능을 한 번이라도 입증했다는 점에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매출을 내기까지는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와 AI 플랫폼의 특성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작은 AI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AI 플랫폼 리딩그룹인 슈레딩거의 구독료를 내고 그 플랫폼을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쪽을 보기는 해야 하나 성장성은 있고 투자는 많이 받고 있으나 매출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글로벌 리딩그룹들도 적장인 경우가 지금 많아서 조금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 신약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CMO CDMO 이런 식으로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양편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CDMO 회사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잘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매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CDMO 산업이 선순환으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관점으로 봤을 때 CDMO라는 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CDMO의 탄탄한 안정성과 덧붙여서 바이오텍의 성장성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듣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다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도 쓰고 해서 요즘에는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구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이버에 치기만 해도 바로 리포트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좀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좀 마무리할 단계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다룬 내용이 좀 난도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시청자들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바이오 투자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거는 꼭 따져봐야 된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유효성이 한 번이라도 나오지 못한 적이 있는지 저는 유효성이 안 나온 흔히 말해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풀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고 좋은 데이터만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는 실패를 한 게 아니에요 주장을 하는 바이오텍은 최대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외에 그래도 이 기업이 라이선스 가능성이 있는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지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존에 소위 말하는 빅파마들이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어떤 기술 수준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도 관심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까 JPM에서 유전자 세포치료제 쪽 투자와 관심을 많이 보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쪽의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텍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임상에 진전이 되고 있는가 와 유효성이 확보됐는가 그리고 피어 대비 우리나라에서만 비교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 피어 대비 이 적응증에 어느 정도의 유효성과 효능을 보이고 있는지 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기업만 보지 말고 외국에서 어떤 비슷한 내용을 놓고 경쟁하는 기업들도 비교해서 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제 간단한 예시가 혈액암 림프종 같은 경우는 이미 카티 치료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완전관회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완전관회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림프종에서 완전관회가 나왔다 했을 때 반응을 크게 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의미가 롱텀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글로벌 피어도 같이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하나 연구원과 제약 바이오 섹터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유망 신약 후보들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 알아봤는데요.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